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립의 유형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렇게 뉴트럴 그립일 수도 있고요 그립도 있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스트롱 그립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윗그립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잡고 있는 그립은 저는 정석을 굉장히 추구하고 정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트럴 그립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뉴트럴 그립을 잡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왼손에 새끼손가락 끝에 마디랑 검지 두 번째 마디 이렇게 돼서 세 손가락을 꽉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질한 약질한 새끼손가락을 조금 세게 꽉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나머지 엄지랑 검지는 가볍게 마치 약간 방화쇠에 당기는 느낌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지가 절대 이렇게 내미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손 바닥에 빈 공간이 생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세 손가락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세 손가락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 그립 같은 경우는 이 오른손 생명선을 왼손 엄지 손가락에 대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왼손 엄지는 살짝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오른손 엄지는 살짝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선 자체가 왼손 검지와 엄지를 붙여주시는 이 선이 오른쪽 눈을 봐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립은 스트롱 그립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선수들 있죠 더스틴 존슨이나 이런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습니다 꼭 스트롱 그립은 다른 말로 훅 그립이라고 하는데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훅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구질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트롱 그립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스트롱 그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일단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건 마찬가지고요 세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덮어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뉴트럴 그립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 뼈의 마디가 두 번째 마디까지 보인다고 한다면 스트롱 그립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마디까지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왼손 엄지가 더 많이 넘어올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손으로 꺾어서 좀 더 많이 덮어서 이런 식으로 손을 더 넣어서 좀 더 잡아주시게 되면은 스트롱 그립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확실히 뉴트럴 그립보다는 손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야 헤드페이스가 더 서서 또 비거리나 이런 데에 또 장점이 되기 때문에 스트롱 그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는 그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의 박현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